퍼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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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만져 보내여 거 되잖아요 커피 안돼요 맥주 안돼요 아이스크림 안돼요 커피인데요 감독님? 안돼요 우리 언제부터 못먹으면 보고 된거에요 갑자기 갑자기. 저희 해변에 계신 손님. 손님. 저희 매점 10분 밖에 안 여니까. 눈치가 좋은데. 동태를 살펴고 가야 되는데. 열어요. 이분 따로 따니까. 안녕하세요. 오, 바이블. 그냥 매점일 리가 없어요. 분명히 엄청난 걸 준비할 수 있겠지? 아, 맥주를 한 잔 하고 싶다. 맥주를 한 잔 하고 싶다. 어, 선생님. 어, 선생님. 어, 선생님 오셨다. 100개랑 그냥 줄었잖아. 지금 우동이였어. 다 같이 해야지. 우리 매번 다 같이. 여기 까지. 안 냈는지. 그거예요, 그거. 빨리 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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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문제 틀리면 아이스크림 대신에 레몬 두 주각을 드셔야돼요. 볼르기로 했어요. 그럼 라면 2개입니다. 아이고, 장르 인체. 네, 넘버원 오래 했어. 장으로 끝나는 신체 기간 5개를 연속으로 드세요. 하나, 둘, 셋. 신장, 간장, 대장, 소장. 올라가세요. 레몬 두 개입니다. 레몬 두 개, 여기요. 하나가 뭐지, 장이? 형, 여기 사기야, 사기. 아니, 무슨 매점인데 문제를 풀어요? 저 맥주요. 스포츠 장르입니다. 남자 100m 달리기 세계 기록 보유자는? 부산 볼트! 정답! 야! 맥주 가져가세요. 손님 여기 컵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꿔, 바꿔줘요. 바꿔, 바꿔줘요. 바나나. 엄마가 키우고 내가 바르는 바나나. 아, X끼야. 너 왜 여기 있어? 뭘 왜 먹어? 다 먹으면 도시 없게 생깁니다. 자, 고르세요. 저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? 네. 장르 브랜드! 라면 이름 6개를 연속으로 드세요. 하나, 둘, 셋. 짜파티! 신... 너... 진내... 양손... 몇 손을 여섯 개 마셔야 돼요? 하나 더! 하나, 둘, 셋! 2, 1! 하나, 둘, 셋! 1! 2! 2! 5! 1! 2! 2! 이미 내에서 다섯이 끝나는 줄 알고. 형, 전화 한번 먹어봐. 전화 한번 먹어봐. 입만 대봐. 와, 깜짝 놀래. 깜짝 놀래. 깜짝 놀래. 깜짝 놀래. 우와, 깜짝 놀래. 와, 이런 뇌물이 다 있어. 와 이거 발효 시킨 거 아니야? 일단 어떤 거 드시기 쉽지 모르세요? 입만 대봐. 소세지 먹을게. 소세지. 알겠습니다. 장르는 과학입니다. 어 이거 너무 쉽다. 먹을 수 있겠다. 아 이거 진짜 쉽네.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? 에이 방금! 정답! 진짜 뭐야? 아니요. 짬박이 때요.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의 이름을 가해.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. 하나 둘 셋! 골로 하러? 땡! 이거 져주면 안 돼요? 아아... 구베르테 구베르테. 구베르테! 구베르테! 나 이거. 아아! 맥주! 맥주! 아유 맥주 우리 시원하겠는데. 시원하다. 자 어 장르는 명언입니다. 아 명언 안 돼. 너무 쉬운 게 걸렸어요 근데. 나는 생각한다? 고로우 존재들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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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현 아직도 먹고 있네 너? 와 진짜 나머지 나머지 네가. 형! 10분이 안 지났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오! 심공을 했다! 아니 어려운데. 동의보감의 저자는? 하나 둘 셋! 정답! 아 저준! 니가 왜 해! 아 저준! 아 저준! 야 저는 잘했지. 쟤가 있는 거 아니야. 아 빨리 잘했잖아. 아니. 그중이 맞아? 맞아 맞아 맞아. 아 그래. 어려워. 어 장르는 브랜드 위험하러. 머리부터 발끝까지. 뭐여. 나 소중하니까. 머리부터 발끝까지. 하디 슈킹! 정답!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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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세 개 사이입니다. 네. 아니. 뭐라고? 아니. 교사! 음악 퀴즈입니다. 2010년대입니다. 정답! 정답 완전! 하나 둘 셋! 아이유! 좋은 날! 아이유의 좋은 날! 땡! 너 처음이니까 두 개야! 정답! 하나 둘 셋! 땡! 땡이야 이거! 정답! 정답! 아이유 좋은 날! 정답! 땡이라고!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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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소리! 누구야? 예? 누구야? 누구냐고요? 우리 엄마 잔소리는 아니고 정답! 한 명만 되면 됐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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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하나만 하면 됐죠 정답! 아이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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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정답! 아이유! 희비창 인수롱! 잔소리! 정답! 희비창 인수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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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